슈드 3편 슈드 3편 저는 몇 번 강아지에게 거비를 주어야만 하나요? 누가 자부터 만들어볼까요?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드 I should feed feed의 뜻은 먹이를 주다 I should feed의 뜻은 누가다 내가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나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I should feed 나는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까? 묻는 말 만들죠 제가 먹이 주어야 합니까? 그렇죠 슈드 I feed 그러면 문장 얘를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What Should I feed My puppy 근데 여기에 와야 될 건 몇 번인데 몇 번이 왓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무엇을 강아지에게 줘야 합니까? 우리 강아지한테 뭘 줘야 돼요? 먹이로 뭘 줘요? Why should I feed my puppy 강아지한테 먹이로 무엇을 줘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해리가 몇 번이란 표현을 통으로 익히는 것들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? 좀 깁니다 좀 더 연습하고 오도록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